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신 언어의 권세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적수를 만나고 대적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대적 중에서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틈틈이 경험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바로 나 자신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난의 열두 명이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을 미리 보러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앞을 가로막는 대적이 없었어요 그 땅을 정탐할 때 그를 방해하는 세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보고를 할 때 보니까 아, 외적인 적이 그들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자신을 방해하는 적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들의 자아상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들의 언어가 나왔고 그 언어로 인해서 그들의 앞길이 정해졌습니다 자신의 언어가 자기의 앞길을 막았고요 그 말의 뒤에는 자기 자신의 자아상, 하나님 향한 믿음, 그들의 정체성 이런 것이 게재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할 때 가장 큰 적은 가난의 토창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 아직 남아있는 거인족속도 아니었습니다 철병과와 견고한 성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란 벽을 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싸우기도 전에 미리 좌절을 경험하고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생각할 것이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가로막혔다 생각하면 그 원인을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지 않나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현명하죠 그 문제를 발견하면 그때부터 가능성이 생깁니다 해답을 찾고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미래가 바뀌고 앞날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는 못해서 실패하기보단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실천한다면 한 번만 해서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지 못해서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단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작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실패의 가장 큰 외적 원인은 그 언어에 있었고요 그 언어의 뒤에는 자기 자신의 자아상이 있었습니다 이 언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미래를 또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바꾸어 갈 것인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살펴볼 사실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언어의 말의 능력이 담긴다는 겁니다 언어는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목하는 것은요 언뜻 눈에 띄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가 눈에 띄고 그 사람의 옷차림이 눈에 띄지만 조그만 인격적인 접촉을 가져보면 그 사람의 언어가 있고 그 속에 그 사람의 됨됨이와 사람 됨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대개 파악이 가능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언어는 그 사람이 존재가 거하는 집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보면 이 말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려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34제를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낙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자 저주를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이 속에서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 때문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알려면요 그 외모가 아니라 그의 언어를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언어는 마음에서 나오고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 때문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음에서 나온 말이 어떤 능력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 전체가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을 할애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먼저 이 언어 우리의 말은 생명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원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합니까? 혀의 힘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언어를 심으면 그 언어가 생명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데 죽음의 언어를 심으면 죽음이 나오고 생명의 언어를 심으면 생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그런 것을 경험했죠 한 연예인이 이 사람 저 사람의 말들 특별히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비방 댓글을 보고서 죽음에 이른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보면 그 언어는 다른 여러 여건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에 불과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방아쇠를 담기는 것이 그 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를 향한 비난의 말, 조롱의 말, 조소의 말 이런 것들이 연합해서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럼 우린 역으로 생각해 봐서요 정말로 죽을 일이 있는 사람 어렵고 힘들어서 막 무게에 눌려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말에 폭탄을 쏘아다 놓는데 생명의 언어를 막 주입해 준다고 합시다 잘 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역경 이겨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SNS로 문자로 댓글로 계속 남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사람은 죽음에 이르렀다가도 다시 생명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거의 없어서 문제죠 사람들은 악한 말을 하는 데는 참 빠른데 선한 말을 전파하는 데는 너무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뭡니까? 죽음의 언어가 가득한 세상에 생명의 언어를 씹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질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생명 있는 말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 사랑하고 권면하며 그를 세워주며 그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쏟아 놓을 때에 그의 죽음도 생명으로 바뀔 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언어는 생명을 좌우해요 또 언어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배의 키와 같다고 이야기하죠 같은 바람이 불더라도 그 배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요 도치의 방향을 정하는 것도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작은 키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야구보수 3장 사제를 보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엄청나게 큰 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배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요 키에 있습니다 맨 뒤에 동력을 전달하는 요즘 프로펠러가 맨 뒤에 있는데 그 뒤에 키가 있습니다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라 할지라도 키가 크지는 않습니다 추진되는 것에다가 키의 방향만 정하면 그 배가 움직임이 바뀌어집니다 참 그걸 보면은요 이 키의 역할을 바로 혀, 우리의 입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다른 인생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고 싶다 하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수단은 우리의 입술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포를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데 그것은 바로 입술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럼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분명히 있습니다 성격이 우리가 자주 아는 단어들로 회계란 말을 하죠? 회계란 무엇을 얘기합니까? 회자는 후회한다는 말이고 개자는 바꾼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후회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변화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회계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왜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까? 후회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랬으면 안 됐는데 이랬으면 큰일 났는데 후회만 있으면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회와 더불어 바뀌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회계하라는 말은요 그냥 잘못했습니다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결단의 표현은 뭘로 시작됩니까? 그의 언어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늘 후회만 반목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를 바꾸므로 우리 인생의 방향조차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합니다 말하고 나면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내 행동도 바꾸게 되고 결단도 바꾸게 되고 내 인생의 방향도 새롭게 조정하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이 하나님은요 이 말을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듣고 행동하시는 분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에 따라 하나님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민숙이 14장 2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 이게 굉장히 희망이 있는 말임과 동시에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열두 명이 정탐을 갔는데 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죽으리라 우리가 다 망하리라 그런 얘기했습니다 말대로 다 망했습니다 두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 땅을 밟는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두 사람은 그 땅을 차지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속으로 한 말까지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우리의 말에 우리 입술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의 언어도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 작은 하소연도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말할 때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까? 하다못해 우리의 속의 생각도 하나님이 아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언어 입술의 언어를 바꾸므로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복된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뇌과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뇌세포의 98%는 말의 지배를 받는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시도이자 제일 복된 첫 걸음은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말이 뇌세포에 각인되고 그 현실화시키려고 온몸을 움직여서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능력을 깨닫습니까? 이 언어의 소중함과 중요함을 깨닫고 우리의 언어를 바꾸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삼가야 할 언어를 먼저 살펴봅니다 우리가 삼가야 될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이 있고요 좋아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행동하시는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좋은 말은 우리가 권장해야 되지만 꼭 빼야 될 말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죗된 몸의 습관 속에 살아있는 악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는 비방과 악평과 원망과 같은 것들이죠 먼저 비방을 삼가야 되는데요 광야에서 훈련 받을 때 그들의 용어 중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던 말이 누군가를 비방하던 말이에요 민숙이 12장 1절에 보면 비방의 중요한 사례가 나오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모세가 구스여서 여자를 취했습니다 구스는 지금으로 에디오피아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흑인들도 몸의 피부 색깔이 좀 다른데 조금 옅은 흑인이 있고 좀 더 까만 흑인이 있습니다 이 구스 쪽은 약간 더 까만 쪽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모세는 하필이면 흑인이랑 재혼했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생각해 보면 모세가 살던 오랫동안 살던 애국 땅을 생각해 보면 애국 사람도 좀 옅하지만 검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요 애국은 주위 나라들과 늘 교육하면서 그들이 중심적인 나라 역할을 했는데 그들과 함께 교육하던 나라 중에 하나가 저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많이 봤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좀 달리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모세는 인종차별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국제화 돼가지고요 아, 차별 없이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빌미삼아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비방은 어떤 사람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표현하는 것인데 비방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비방 속에 무엇이냐면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빌미삼아서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엔 또 다른 것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허물이 있는 모세가 자기들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권위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마음에 뭔가 원치 않는 바가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성들었고 그런데 모세가 왜 탁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 지위에 대한 욕심들이 있었던 걸 보게 돼요 미리암과 아론 중에서 미리암이 먼저 나온 거 봐서 미리암이 먼저 비방했고 아론이 거기 동조했던 것 같습니다 비방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뭔가 믿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에서 비방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틈타서 한순간에 관계를 파괴시키는 경우가 참 많죠 참 악한 사단막이는요 이 리더십을 파괴하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낭망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그 목적을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 악한 사단막이와의 싸움을 분명히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약점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부족한 점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린 생각합니다 그 약점이 사실일 수 있고요 부족한 점이 진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함을 보여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지적해서 비방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허물을 드러내라고 나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의 약한 점을 내가 보충하라고 그 부족한 점을 내가 채워주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족한 점이 보일 때는요 꼭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요 그 부분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아, 저 부분을 내가 채워야 되겠구나 저 부분을 보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도 성공하고 그 앞에 있는 그 사람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보일 때에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그를 보충해 주어서 함께 승리하는 저의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 그들은요 이 비방만이 아닙니다 악평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용어가 바로 그런 거죠 악평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나쁘게 평가하는 거예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만 보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핀 후손인 안학자 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사실의 용어도 있어요 그 땅에 거인족속이 있었다는 거 사실입니다 그 선 견고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만 본 것이 아니라요 거기서 무엇을 봤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다른 것을 봤어요 그들은 좋은 것도 많이 봤습니다 실과가 풍성했습니다 얼마나 풍성했냐면요 그 실과의 샘플을 갖고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포도송이를 어깨에 짊어지고 올 만큼 아주 풍성했습니다 근데 그것을만 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곳에 사는 거인족속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대장부이라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악평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과장하는 특징이 있죠 그것을 얻을 수 없다 생각했을 때에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곳을 과장해서 악평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삼킨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가 그 사람들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악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보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악평하는 모습 이것이 그들에게서 얼마나 문제 있는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좋은 것을 먼저 보고 감사한 언어를 사용하면 그들이 형통할 것이지만 불신앙의 모습으로 보고 악평했을 때에 그 땅은 절대로 결코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비방과 악평을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원망까지 이르러요 민숙이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모세하로는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당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을 합니다 자, 언어의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비방에서 악평으로 악평에서 원망으로 더 심한 곳으로 나가죠 부정적 언어를 시작해서 그 언어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더 악한 언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러지 깨닫는 순간 그 순간에 속히 멈추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결국 이 원망과 불평과 비방하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이 악한 용어가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죄의 삭순해서 쭉 어디로 갑니까? 결국 사망까지 이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입에서 이 부정적인 언어의 흐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깨닫는 순간 절제만이 아니라 이것을 아예 끊어버리기로 작정하는 저의 여러분의 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삼가야 할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용해야 될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듣고 일하시는데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듣기를 기뻐하시는 말이 있어요 그 모임의 대다수는 부정적인 말 비방, 원망, 눈물로 그런 말을 했지만 그 중에 소수는 전혀 다른 언어 긍정과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여우수와 갈레비였죠 자, 그들의 6장에서 6절에서 9절까지 쭉 그들의 용어가 나오는데요 여우수와 갈레비의 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돋보이냐면요 민숙이 14장 7절, 8절 보면 이스라엘 자세는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우와 개수를 기뻐하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더라 끝까지 긍정의 언어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에 주목합니다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에 주목합니다 증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곳의 실과가 너무나 좋았고 그 땅이 좋은 것을 내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거기서 그들도 강한 거민과 장부의 후손을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안학자 손, 내필임의 후손, 거대한 자들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정적인 자아상과 부정적인 말에 연단된 사람은 무엇을 보냐면요 그들을 보고 두려움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무지하게 크다 우리가 어찌 이기랴 저들과 싸워 죽느니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낫겠다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그 앞에 있는 대적들보다 작아 보였어요 그러나 믿음으로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적이 강할수록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적인데 어마어마하게 강한 자고 성도 견고하고 철무기가 있고 우리가 상대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저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다면 야,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능이 이길이라 하나님이 주셨다 언어의 방향을 바꿔댑니다 내가 할 수 있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로 차지하게 하시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일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결코 못할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히 하게 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좋은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한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영혼을 사용합니다 불안해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린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안정시켜주는 영혼을 사용합니다 민수기 13장 30에서 31절 보면 갈레비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이 이길이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이라 자, 여기 두 가지 말이 비교되고 있죠 능이 그것을 칠 수 있다 그들을 안돈시키면서 조용히 시키면서 취하자 능이 이길이라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확신에 찬 용어죠 성경인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런 믿음의 말을 늘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폭풍을 향해 명령하실 때에 주저주저하면 명령하셨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폭풍아 잔잔하라 할 때 그 땅은 잔잔해졌을 줄로 믿습니다 병마를 향하여서 이 질병아 떠나가라 할 때에 그 질병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앞에 귀신 들린 자가 벌벌 떨며 있어도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귀신을 떠나가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악한 귀신을 떠나가게 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확신에 찬 용어, 능력 있는 용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연합니다 우리 말을 바꿔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대책 없이 낙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요 뭐든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잘 된다고 버릇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 떨 수도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도 확신 있게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입술에 말을 듣고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요 해보자는 언어가 돼야 돼요 말은 헌신을 요구하잖아요 자기 한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부정적으로 말을 한 사람은요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부정적이만 안 될 것만 골라서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한 사람 없어서 어떻습니까?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민숙이 14장 9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여와를 거약하지 말라 또 그 단백선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싸워서 이길 것을 예상한 거죠 입술에 권세가 있다면 우리는 늘 우리 입술의 언어를 바꾸는 습관을 가져야 될 진로 믿습니다 우린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 언어 자체가 언제나 약해져 있을 때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날 때에 어제 혹시 무리하신 분은 일어나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에 알람 소리 듣고 이렇게 일어나면서 꼭 많이들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아 죽겠네 그러고 일어납니다 아니 살려고 일어나서 왜 죽겠네를 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제안을 했어요 말을 바꾸자고 습관적으로 앞에 주자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할 때 뭐냐면 죽게 있네로 바꾸자고 이렇게 내 인생은 주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죽겠네 하려면 말을 살짝 입을 약간 꼬아가지고요 죽게 있네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죽잖아 하면 주여 하면서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자꾸만 말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있는 동네 이름이 참 좋습니다 불로동 성경에 나오잖아요 불로 불로 찬성 나오냐면 불로 불로 충만하게 앞서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린 참 좋은 곳에 교회를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들한테 얘기할 때도 좀 나쁜 짓 하면 이 못된 놈 하지 마세요 이 못될 놈 못된 놈 이건 그럼 진짜 못됩니다 그때마다 말을 바꿔서 이 잘될 놈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못된 짓을 하고 있지만 나한테 훈계를 받아서 잘될 놈 이 미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어가 바뀌면 그 아이가 바뀌어요 왜 우리 엄마는 내가 못된 짓을 할 때마다 잘될 놈이라고 이야기할까 그 못된 짓을 하지 않아야 잘된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구나 깨닫는 날이 올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언어가 바뀌면요 아이의 미래가 바뀝니다 우리 언어가 바뀌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성경이 뭐라고 본면합니까 빌리포 4장 6절 7절에 본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용어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안 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구하면 내게 능력 주신지 안에서 모든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미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를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감사를 받으셔서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나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나에게 반드시 축복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나의 입술을 바꾸므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미리 선포하시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